안녕하세요 혹시 맥반석 달걀 먹을 수 있나요? 혹시 식혜, 저 식혜 진짜 좋아하는데 저 구슬아이스크림이에요 그럼 이게 되게 힐링이 돼 흐르는데? 나가자 같이 땀이나 뺍시다 안 덥냐? 바닥이 까끌까끌여 잘 사! 와 너무 빨라 여덟 2개죠, 2개야 안 해 안 해 아 그거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엄청 이상한 할리갈리였어 그냥 근데 솔직히 가위바위보다 할리갈리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겁나 잘해요 이상한 나라의 할리갈리였어요 뭐였는데? 나 하나도 모르겠다 저희 얼음방만의 그런 게 있어요? 분량 더 나온 사람들만의 그런 게 있어요 나 머리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너 괜찮아요 제가 해줄게요 여기를 좀 죽이고 아 나이스 나이스! 오마이갓! 오케이 간다 아 처음에 니키가 해야 되나? 내가 그림 진짜 잘 그려줄게 아 이거 세먼 아 너무 어려워 여러분! 엔하이픈 화이팅! 하나 둘 셋! 엔! 하이픈! 엔 하이픈 렛츠고! 그림이죠 그림 네가 그려워 했는데 ㅎㅎ 해적 jeden breathe 적은 Zam 다시 다시 그렇지! 뭘 그린 거야? 갈게요 뚫려졌어 정이 이거야? 이거라고? 뭐야 이건 이거의 이거 뭐야? 생년필 뭐야 이거야? 뭐예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야? 아니 제가 언제 그리겠어? 내가 그리고 있어? 그렸어요 다시 선호는 뭐 저런 걸 그리고 있어? 저런 거라뇨 맞아요 이거야? 총? 네? 총? 아니요 갑자기 이걸 추가했어요 갑자기 이걸 추가했는데? 아니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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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허리 왜 떼어 어떻게 어떻게 반사신경 이상해 신경 누른 거 아니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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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봤을 땐 선호 형이 좀 구멍이에요 네? 어 이거 뭐야? 어 스마일? 근데 거기서 이거 뭐야? 사과 사과 사과라고? 네 사과예요 사과 이게 뭐 사과야? 아니 애초에 제이 형이 무슨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과잖아요 누가 봐도 야 이게 뭐가 사과야 야 이런 거 해야지 아니 저 사과는 이거죠 쑥 계속 그렇게 그렸어 분명히 이거 아래 거 곡선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직선으로 가해 물어가지고 계란 14개 먹고 계란만 망쳐먹어 계란만 먹기 계란만 먹기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컵라멘이랑 그리고 털드볼기랑 털드볼기 끝났어요 됐습니다 주문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너무 매운데요? 매운데 맛있다 난 이 정도 맵게는 딱 좋은 것 같아 음 낫째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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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네 이거 한국으로 뭐라고 해야 단무지 단무지 가위바위보 해서 이 국물 맛이 가위바위보 해서 안 재미없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가위바위보 해보자 재미로 소금은 없어요? 소든 없어요 소든 와 이거 맥반석 국룰이지 와 이거 맥반석 국룰이지 와 이거 맥반석 국룰이지 좋게 또 sold 출신 과연 너무 맥힌하다 와 너가 더울 땜 못 까진 거야 아니 이게 안 까져요 근데 한 번에 진짜 정말 깔끔해 봤는데? 역시 와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자 잠깐 험눈들 나 험눈들 먹어야지 제가 조금 이따가 후식으로 구울게요 야, 잠깐만. 너무 맛있다. 맛있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원래. 그냥 우유팩보다 맛있잖아? 그냥 종이보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 그거 나 할머니가 진짜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거 아이스크림 맞아요? 귀여워. 와,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나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나 너무 좋아. 안 돼! 뿌려졌어. 저도 무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저도 무수 아이스크림. 음! 맛있어요? 응, 맛있어. 쓸데없긴 한데? 오, 예! 와, 맛있어. 22%에서 25% 나와. 와,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돼서탕. 건빵에다 이거 먹으면 맛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 어, 저요. 오, 그래요.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 진짜요? 어. 건빵에다 끓여먹으면. 오, 그렇게 먹는 거야? 아냐, 아냐, 그거 아냐.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못 먹죠, 이러면. 그걸. 아, 저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저 휴게소 가면 진짜 맛있잖아.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 아, 이게 좀 맛있네. 아, 이게 좀 맛있네. 향이? 먹어요. 향이? 먹어요. 과자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저의 매운 닭다리 과자 있거든요. 진짜 제 최애 과자. 저는 매운 새우깡. 진짜 제 최애 과자고요. 나초 최애 과자고요. 그리고 초코츄러스 맛 같은 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막 그런 매점 같은 데 있어서 막 사람 다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딱 저희 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촬영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아요, 저. 에너클라. 사랑이에요. 앞으로 더 이런 좋은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센스가. 튀김우덩이란다. 떡볶이. 오. 아, 튀김우덩 유저인데. 아, 진짜요. 사우나는 튀김우덩이네. 아니요, 사우나 올 때밖에 안 먹는 라면. 사우나 올 때 무조건 튀김우덩이네. 튀김우덩! 오. 아, 이거 찍지 마세요 이런 거. 엔진 분들이 또 놀린단 말이에요. 또 정원이 같은 거 타네 이러시겠죠. 또 못 보시고. 아, 저기 탑니다. 우와. 우와. 죽습니다. 뒷뒾 chimich N- grant you, 정말 weg. люh의 복이. 일로나field olduğ pipe hello 여기에 김usc게의 복할 수 있는ess. 배고INEOOO 지금ה Secret đemba 참 좋은 스테게 replication